다른 그럴듯한 이유는 없어? 두하경은 되고, 난 안 되는 것이여? 난 안 무서워. 왜? 사람답게 살자고 한 일이니까! 늘 그랬던 것처럼 때리시죠이. 사장님! 우리 사장님 최고! 나 예전엔 너 꼭두각시 아뇨. 나 대한민국 검사 최철웅이여. 근데 왜 이런 은혜를 베푸는지 단체 이해가 안 돼, 우리 아른이? 정신이! 정신이가 납치돼 버렸다고! 네가 도와준다면 방법이 있을 것도 같은디. 아리아! 많이 가! 청춘 같은 한마디 철학과 성장의 아이들 우리 아들과 함께 일어나봐! 감사합니다.